안마이자,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.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안마이자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고민 논허 첫째, 코지마 홀릭 안마이자 CMC-1 백지 가격 145만원 평점 4.5점 체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며 16가지 자동 모드와 온열 기능이 탑재됨 둘째, 제스파 컴포르트 안마이자 가격 159만원 평점 5점 인체공학적 설계된 S&L 프레임과 전신 에어셀 구조로 빈틈없이 꼼꼼한 마사지를 제공함 셋째, 바디프렌드 레그넘 안마이자 가격 194만원 평점 4.5점 사용자 체형에 최적화된 맞춤 안마 기능과 온열 블루투스 스피커, 충전 포트 등 다양한 편의 기능 탑재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